지금부터는 이번에 7월 28일 앞으로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 인천연수월의 민경욱 후보하고 정의룡 후보가 여러분들 다퉸던 곳은 100%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룡 후보가 당연히 당선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어제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의룡 후보 조작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친김에 인천연수월 간단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인천연수월 참 민경욱 후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 입을 다물고 선관위와 관계 때문에 다 그냥 침묵하는 속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나서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외쳐가지고 결국 황교안 전 총리까지 동참을 하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역사가 분명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민경욱 의원이 좋은 날들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차이값입니다. 인천연수월 선거는 100% 조작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군산시나 임실군하고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거의 없었던 지역의 특색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의 이름 조작은 정일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경욱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훔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훔쳤습니다. 총 40%를 훔친 거죠. 표수는 4,682표입니다. 총 조작 득표수는 한쪽에 빼주고 한쪽에 대해줬기 때문에 4,682표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의 37%를 얻어야 될 사람이 48%가 끌어올린 겁니다. 민경욱 후보는 41%를 얻어야 될 사람이 34%가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민경욱 후보와 41대 37로 이겼다는 이야기는 이 선거가 100% 민경욱 후보와 이긴 선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단위별로 사전투표를 이렇게 20%를 빼앗게 되면 이 수치가 컴퓨터상에서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소수점을 여기는 3196.00표니까 공공표가 떨어지니까 3196표 1486.40표니까 반올림하면 40표 떨어지니까 1486표.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뭡니까? 3196표 1486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이렇게 컴퓨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게 되면 뭡니까? 여기에 값이 계속 바뀌죠. 10%, 30%, 40%, 50% 바뀌어요. 결국 20%, 20% 땡땡땡합니다. 이 값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떠냐? 여러분 1번, 4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는 여러분 이름이 틀렸습니다. 정의룡 후보입니다. 38%, 48%에 뻥튀기한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민경욱 후보는 42%, 34%에 주저앉았습니다. 8%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민경욱 후보의 최종 진짜 득표수는 5만 3,108표입니다. 정의룡 후보는 4만 8,124표. 몇백표 차이로 떨어진 게 아니고 정의룡 후보가 4,984표 차로 패배하는 겁니다. 민경욱 후보와 거의 5천표 차로 승리한 선거를 몇백표 차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300표 정도 차이로.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 딱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룡 후보는 10.583%를 빼앗고 민경욱, 이정미, 무소속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10.583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경욱과 이정미와 무소속에서 사전투표 득표에서 10.583을 빼앗아가지고 정의룡하게 그냥 더해 준 겁니다. A 10.583, B, C, D 합 마이너스 10.583 총 조작률 21.2%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2020년 4.15 총선에 인천연수월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의 21.2%를 총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수입니다. 그럼 진짜로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서 여러분들 가짜를 다 여러분들 없애고 진짜를 구해보면 뭡니까? 오차범위 내에 플러스 3.61, 마이너스 3.61 두 개 합치면 제로가 나옵니다. 조작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점 여러분들 다섯 자리까지 나옵니다. 컴퓨터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뭘 말씀드리는 거 아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4.15 총선 당시에 인천광역시에는 한 자리 빼고 다 여러분들 뭐죠?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4자리 빼고 다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42자리인가 뭐 이럴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거죠. 7월 28일 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대한 그런 선거 공판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전체 선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